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오전 날씨가 많이 흐립니다. 여러분들 비 피해 없이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자 위기시전략 공독을 썼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초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정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구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십니다. 단기 목표 1000분 모시구요. 더 많은 후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방송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 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자 이번주 방향은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주식시장이 널뛰게 하는걸 봐서는 뭔가 방향성을 또 잡지 않을까 더 가든가 아니면 반대로 꼬꾸라지든가 자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일단 제 채널입니다. 토요일날 이거 리만급 폭락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호불호가 갈리네요.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그렇지만 이거는 제 예상입니다. 이렇게 간다가 아니고 기술적 분석을 해 봤을 때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지 뭐 이렇게 간다는게 아니구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저녁에 캔들에 대한 예상이 아니고 캔들 실전 차트를 놓고 이거는 뭐 고수든 하수든 한 번씩은 좀 들어봐야 되는데 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얘기하기 때문에 처음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많이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도 복습 겸 해서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구요. 오늘 캔들 강의 있습니다. 저는 8시 반에 그렇게 많이 좀 성원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올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거는 이제 긴급 라이브죠. 그래서 CPI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상황이 넉넉치가 않습니다. 그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겠지만 그걸 좀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좀 부탁 좀 드리구요.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네 자 미국은 연착륙을 원한다. 과연 될까? 여러가지 있구요. 자 중국이 이제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경기 부양 올인 2개월간 30억 위원 소비 국금 뿌린다. 이게 막바지에요. 막바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블랙스완 아시죠? 그 중에 하나가 중국 부동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근데 알려진 거기 때문에 블랙스완 일까요? 예 아무튼 잘 좀 보시구요. 그 다음에 미국 서비스업 인력란인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감원을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다. 자 이런데 착안을 좀 하구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증시에서 볼 것은 이번 주에 소매 판매하고 FMC 의사로 이런거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유로 상황은 지금 일봉인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은봉 만들고 지금 이렇게 은봉의 지금 상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일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유로가 이렇게 까인다는 얘기는 상당히 앞으로 안 좋을 것이다. 예고하는 거니까 잘 좀 판단하시구요. 그 다음에 호주 달러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봉에서 지금 더 이상 상승을 못하고 있죠. 자 앞으로 이 흐름. 그래서 EEM, MSCI 이머징 마켓, 그 다음에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호주 달러를 보면 이머징 시장과 코스피의 흐름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거의 반등 고점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구요. 지금 현재 은봉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우드. 네. 부동산 시장이죠. 반등이 세게 나왔죠. 예. 상당히 세게 나왔고. 주봉에 보셔도 여기 있는 은봉의 하방. 여기까지 이제 갭까지 메우면서 올라왔는데. 자 과연 이게 추세적으로 다시 올라갈까. 자 주봉에서는 현재 48, RSI 값 보시고. 월봉에서는 51. 살짝 반등이 세게 나온 상황이구요. 그 다음에 DR 호튼.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홈 디퍼.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자 이게 일시적인 반등이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거냐. 지금 기로에 있는 겁니다. 예. 은봉이 세게 나왔고. 반등. 음. 자 이런 상황들 체크하시고. 자 럼버도. 어. 우드는 통나무구요. 럼버는 판입니다. 판때기. 그래서 얘도 딱 들어왔죠. 저점. 음.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하락에 대한 되돌림인지. 아니면 추세적인 상승인지는 좀 더 지켜보시자. 자 여기 저점 지지하는 거 보십시오. 예. 이거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상당폭 올라갈 걸로 보이고 있는데. RSI 값 보니까. 한계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 고점까지. 한 710달러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나. 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다우 부동산. 자 주봉이구요. 고점 저점 50% 더 돌렸습니다. 예.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얘도 세게 올라온 상황이죠. 요거는 다우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 이때가 리먼 사태죠. 내려오다 반동 주고 내려오다 반동 주고. 급락을 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 마찬가지 내려오다 반동 주고 내려오다 반동 주고. 두 번째죠.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지 아니면. 네. 여기서 이제 멈추고 내려올지는. 네.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른. 그런 방향성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좀 판단하시구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죠. 하일드 정크본드. 자. 얘는. 어. 여기. 네. 작년 9월. 네. 8월 9월 고점으로 해서 지금 쭉 내려왔죠. 그죠. 그래서 반증이 38% 근처. 세지가 않습니다. 네. 보시고. 지금 여기. 종가 상황은. 팬데믹 상황 근처까지 와 있어요. 네. 좀 더 내려가야 되지만. 2016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사실은. 여기 있죠. 요거. 이때가. 리먼 사태가 터진 그 상황이었습니다. 하일드 정크본드. 가격입니다. 가격.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폭락하는 상황이구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복에서 좀 보시면. 예. 자. 고점. 저점. 반등. 38%. 그런데. 자. 나스닥은 안그래요. 더 세게 올라왔어요. 나스닥과 지금에는 개를 같이 합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네.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당연한 반등. 당연한 반등. 자. 그리고 나서 앞으로. 상황의 전개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일드 정크본드 같은 경우는 38%.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는 되돌렸는데. 과연 여기서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기로에 있는 겁니다. 좀 더 가느냐. 아느냐.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자. 하일드 정크본드가. 큐티와. 자. 큐티도 이제 9월달에. 본격적인. 그. 뭐죠. 네. 진행이 될 것 같고. 네. 얼마큼 이제.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멈추고 있는데. 음. 그 다음에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얘는. 꾸꾸라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얘. 왜 그러냐. 하일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차관을 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나스닥 시장도 동조한다라면. 내려올 수밖에 없다. 네. 맞죠. 금리가 문제다. 그래서 금리. 예. 치과 가서 이빨을 금리빨로 씌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 금리가 올라간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CCC 수익률이죠. 지금. 12.78%인데. 예. 지금 13%에서 살짝 내려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최고점이 얼마냐. 15.49. 뭐. 14.95. 예. 거의 15%죠. 자. 그러면. 여기에 추세적으로 내려오긴 힘들죠. 왜. 네.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올 타임이 된 거죠. 지금. 이때하고 너무 비슷해요. 닷컴버. 저기. 리먼 사태하고. 얘도 올라가다가. 야. 여기 얼마냐면. 자. 13. 15.35 갔다. 내려왔다가. 14.09. 갔다. 폭등을 하는. 이런 상황들. 이거. 보이시죠. 이거. 예. 가장 비슷한 게 지금 여기에요. 리먼 사태 때. 심각하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연준은 이걸 노리고 있어요. 이거를. 예. 왜냐면. 이번에는 안 봐준다 이거에요. 좀비 회사들. 예. 물론. 엿장수 마음이지만. 연준 마음이지만. 예. 이번에 좀비기업 정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연착륙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예. 연준의 입장에서는 지금 실업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쪽 회사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있겠지만. 좀비 회사들 계속 남겨두면 어떨까요. 계속. 사회가 좋아지나요. 회사들이 좋아지나요. 예. 지금 나스닥도 그래서 일부 회사들. S&P 500들도 일부 회사들에 의해서 버티고 있는 거지. 실질적인 상승은 아니다 이거죠.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국채 10년물 보시면. 얘는. 이 3에서 2.5 왔다갔다 할 것이다. 거기에 따른. 그래서 만약에. 네. 10년물이. 여기 2.5를 붕괴하는 상황이 생기면. 물론. 연주중이 뭐. 가만 두고 보진 않겠지만. 음.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되게 중요하다. 아주 복합적으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국채. 자. 10년물 보시면. 자. 어때요. 여기서 지금 일단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때 상황이. 어느 때. 예. 닷컴버블 때 상황과 너무 똑같다. 자. 요것도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채 30년물 마찬가지. 얘도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 그래서. 어. 지금 일단 저점을 유지하고 있고요. 저점에서 올라가는 상황. 그래서. 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이제는 국채는. 엄청난 하락 이후에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가격. 음. 장기 국채 위주로. 어. 제가 해칭. 예. 해치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왜. 지금. 예. 기술적으로도 봐도. 앞으로 올라갈 상황이. 예. 연출이 될 것이다. 급하게는 올라. 안 올라갈 거예요. 여기 보시면. 네. 자. 2000년 닷컴버블 때도 아주 서서히 올라가죠. 서서히. 그렇죠. 음. 그래서. 한 몇 년이 지나야. 여기 위치까지 오는. 마찬가지. 여기도. 몇 년이 지나야. 이 정도 위치까지 오는. 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것이다. 잘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가를 보시면. 네. 유가는. 자. 의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91달러지만. 여기 지금 쌍바닥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음. 여기. 바닥을 딱 다지고. 지금 안 빠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 앞으로.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하나의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시고. 앞으로 흐름 잘 보시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자. 85달러. 여기. 여기가 고점이죠. 여기가. 85달러거든요. 네. 그래서. 추세적으로 내려올 듯한 모습이지만. 주봉에서는. 지금은. 바닥을 또 다지는 모습이다. 그전에도 그랬어요.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그죠. 네. 그래서.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지금. 앞으로. 이제. 더위가 완전히 꺾이고. 찬바람 살살 불고. 그렇게 되면. 또. 이것도 하나의. 또. 물가에 대한. 트리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잘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린. 무브. 채권 변동성 지수입니다. 자. 이번에. 채권 변동성 지수가. 144까지 갔다가. 여기는. 리먼 사태 때죠. 네. 여기는 얼마. 214까지 갔다가. 내려왔고요. 네. 지금 얘도. 그러면. 올라갈 거냐 말 거냐. 그. 저 와중에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요것도. 중요한 팔로우. 해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채권의 변동성은 크게 커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모르죠. 회사채. 그죠. 라든가. 이런 쪽에 또 변동성이 커지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겠고요. 106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잘 좀 보시고. 현재. 지수 선물 상황이고요. 음. 지금 약보합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나스닥 지금 상황을 보시면. 나스닥 선물은 일단은. 38% 50% 사이에 있는데. 자. 상방.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3,934. 14,000. 까지 열어 놓으시고. 점 더 가면. 여기까지. 14,600.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열어 놓으시고. 그러면. 어. 이거는. 여기까지는. 보셔야 된다. 이거죠. 14,600까지. 왜. 되돌린 비율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예. 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시나리오. 아니면. 요즘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세 상승으로의 전환. 예. 여러가지 상황이 이제 겹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8월달은. 상당히 중요한. 그 다음에. 9월달 다 중요하고요. 9월 말에. 예. 연준에 FMC가 있죠. 네. 거기 전후로 해서. 변동성이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자. 상승이냐 하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올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금리를 계속 올리면.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겠죠. 그러다가 올리다가 멈추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겠죠. 내리면. 폭락을 합니다. 예. 자.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익히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고. 상황을 체크체크 하셔야 된다. 그만큼. 지금. 아주 중요한 변곡 구간에 있다. 자. 시장은 지금 음봉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예상은. 자. 여기서 널뛰게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1번을 보시면. 예. 이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음. 예상 경로를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까지 일단 올라왔고. 자. 하락을 주고. 다시 어느 정도 갔다가. 뭐. 여기서 좀 더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턴 하든지.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왜? 예. 지금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간 선거 기간인데. 예. 여기서의 어떤 모습들.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왜?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주가가 폭락하면 별로 안 좋아요. 예. 어느 나라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열심히 저도. 팔로우 하겠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 자. 자. 요거. 네. 여기 201선이거든요. 여러분들. 네. 어때요? 이렇게 휘어진 적이. 휘어진 적이. 딱 두 번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 네. 2000년 닥컨버블 하고요. 레이먼 사태입니다. 휘어진 모습은 닥컨버블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 그거 꼭 참고 좀 하시구요. 네.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아직은 아니구요. 음.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상황들 체크 체크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일봉에서는 RSI가. 지금. 네. 다이버전스가 생겼습니다. 자. 여기 고점. 69. 여기 지금. 네. 똑같은 69네요. 그런데. 예. 고점이 증가했죠. 그러면 조만간 턴 할 확률이 높아진 겁니다. 자. 예. 요 지표를 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조만간 조금 내려올 가능성. 아니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많이 내려올 가능성. 열어두시고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요렇게 올라 많이 올라오니까. 예. 확실히. 인간 지표들이 많이 뜹니다. 네. 정확한 인간 지표죠. 와서 엄청나게 조롱하고. 어. 욕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심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네. 복을 쌓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구요. 아무튼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공부하시고. 투자는 각자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관람. 광고 시청.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배너 광고 한번씩 클릭 부탁드리구요. 영상 봐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구독해주세요. zw. 믿음 어님 Hallo responded pou 야